웹삼천공으로 가면요. 젊은이들은 참 좋을 겁니다. 어차피 60대는요. 죄송한데 지금 어차피 정국민 1학년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때 다 1학년 다 몰라요. 새 게임이니까 다 몰라요. 이거 다 1학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하면 돼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좋은 건 다행히. 그들은 네이티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 하면 한 가지 이해 방법 중 하나는 메타버스는 평면앱이 공간 외부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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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더 가까이 와요. 우리 안 보이죠. 얘가 가려서 안 보이죠. 이게 평면앱의 특징이에요. 이게 평면앱의 특징이에요. 지금 평면앱이라서 우리가 노트북 뒤에 숨으면 우리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로 가면 공간 앱이죠. 그럼 아바타가 딱 나타나서 이 안에 이 밑에까지 지금 신사인당 지금 맨발 벗은 것까지. 양반 안 씻고 맨발이. 그렇죠. 네. 맨발입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메타버스로 들어오면 미역국 끓이는 걸 전복 미역국 끓이는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면앱에서 한계가 있었던 모든 티칭이라든지 판매가 10배 20배로 파워풀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거 개념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학습량이 꿈의 설계 양이라고 해요. 학습량이 성공 확률이에요. 공부할 거. 그런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놓으면 나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개발자의 시대잖아요. 지금 개발자들 왜 모자른지 아시죠? 지금 다 메타버스 만들고 있어서 바쁜 거예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하느냐고 개발자들이 다 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크리에이터 시장이 아니에요. 유튜버는 크리에이터 시장이죠. 완벽하게 다 개발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세트에는 개발자 시대라서 개발자가 없는 거고요. 크리에이터는 가봤자 아직 할 게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건 테크가 구현해서 디지털에 올려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상품이 안 돼요. 사실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 방송국 하고 싶어. 유튜브 아니면 이걸 무슨 수로 이 서버를 감당하고 그 유동성을 어떻게 감당해요. 어떤 때 라이브 만 명 들어왔다가 어떤 때 천 명이야. 그 유동성을 감당할 수도 없거나 이걸 우리가 투자할 수도 없고 유튜브라는 이 알고리즘 기술을 만들려면 개발자 100명부터 해야 돼요. 한 회사당.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된 테크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얼른 들어와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상도 크리에이터 세상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보통 2년에서 3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테크놀로지들 있잖아요. IoT, 블록체인, 웹 3.0, NFT, ARVR,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모든 것들의 개념은 사실은 이 개념을 알아야 디지털에 뭔가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계셔. 전복 미역국을 너무 잘 끓여. 이게 IP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디지털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디지털 에세스로 만들고 싶어. 전복 미역국을 디지털화 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걸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에요. 별거 아니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건 전복 미역국을 잘 끓이는 그 전복 미역국을 끓이는 레시피라든지 전복 미역국을 잘 끓이게 된 할머니의 그 히스토리라든지 내가 원래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뭐 있잖아요. 그런 히스토리. 어렸을 때부터 뭐 그랬고 뭐 이런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 모든 것 포함해서 하나의 컨텐츠가 되잖아요. 레시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봉투에 싸서 나가서 판매까지.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집안에서 전복 미역국을 잘 끓인다라는 그 사실이 디지털 에셋화 되려면 인스타에서 홍보하고 블로그에다가 사진 찍어 올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디지털에서 말할 수 있어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전복 미역국의 그 평범함이 30년 평범함이 IP로 탄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IP가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웹 2.0에서의 인불류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거 하려면 어때요. 이거 테크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메카니즘. 그 유튜브 가르치 쳤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웹 3.0으로 넘어가면서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로 가면 거기는 어떤 게 존재하느냐. 이 세븐테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oT라든지 기계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만드는 레시피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배달 올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휴대폰이 대표적인 IoT 기계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서버를 이용해서 내가 거기에 집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요리는 진짜 대박이에요. 웹 3.0의 경제 생태계는 블록체인에서부터 다 공부해서 이해하면 내가 가진 전복 미역국을 세븐테크라는 걸 확 통과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 이게 어떤 사업화가 될지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설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귀한 기회를 나만 갖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언제냐 하면 한 2년 전에 테크에 관심을 갖고 한 분 한 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만나고 유튜브에서 만났는데 괜찮아 그러면 반드시 저는 다음 약속을 해서 개인 레슨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만나서 얘기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책 한 권이 써지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근데 학생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 세븐테크 우리가 공대 갈 수 없지만 야 세븐테크는 교양공대야. 자 이거 다 알려주고 싶어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일반인이 누가 테크닉을 배우겠냐고 테크를 배우겠냐고 누가 테크놀로지가 관심이 있어요. 대표님이랑 관심이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다 읽지 않냐? 딱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왜 필요한지부터 얘기해서라도 나는 100명이 이 강의에 몰입해도 나는 100명이라도 난 하고 싶어. 내가 언제 시장 분석하고 한 적 있냐? 나는 시장 분석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할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크리에이터 시대가 뒤에 온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뭐 카메라든지 광학적인 거나 아니면 편집이나 이런 거 관심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잘 사는 집에서 뭐 아빠 출장 다니는 집에서 카메라 수집해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뭐 라이카 카메라 오고 그 다음에 캠코더도 잘 사는 집에서 하고 그러던 거. 집안에 막 암실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취미에 취미가 아주 깊은 사람들의 그런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하는 거 애들 그냥 바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븐테크라는 것도 어떤 지금에는 먼 얘기고 개발자들의 얘기 같지만 나중에 크리에이터 시대가 오면은 이게 말 그대로 교양공대가 필요해지는 근데 이미 내가 앞서 나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크리에이터로서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예를 들면 하나하나 살짝 보면 우리 세븐테크 중에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면 이경정 교수님의 인공지능 이 개념을 알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지금 인공지능 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우리 유튜브 인공지능 들어가 있고요. 여기 휴대폰 열어서 다 보세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카카오에서 왜 우리 QR 인증하는 거 데이터 모으는 거 검색하는 거 이거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 카카오 택시 인공지능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키는 사람이 나야 내 위치 데이터야? 내 위치 데이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내 위치 데이터야. 그러면 유튜브에서 댓글 달은 나는 나야 아니면 내 계정이야? 내 계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웹 3.0으로 와서 메타버스로 가게 됐을 때는 나를 인증하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아바타가 되고 아바타가 나 한 사람일 필요가 있고 없고 두 명 세 명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AI와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김미경이 지금 한국말로 이강이 하잖아요. 그럼 이걸 AI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베트남어로 해서 베트남 채널 하나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AI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뿅 10개가 생각나. 근데 AI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아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력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게 다. 그러니까 IoT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4일간 챌린지 하는 거거든요. 지금 14,000명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유튜브 라이브에 접속을 해요. 근데 다들 5시에 일어나려면 선생님 목소리로 깨워지는 게 제일 좋대. 일어나!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확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앱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것도 모양새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캐릭터가 짝짝이거든요. 그럼 노란색 짝짝이 시계에 김미경 목소리를 넣어서 시간대별로 5시에는 일어나 2시에는 밥 잘 먹었네. 만들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IoT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IoT 개념을 이해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IoT화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죠. 그러니까 기술을 알면 알수록 뭐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IP와 IP가 막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엔 상상력과 기획의 세대인데 상상과 기획을 하려면 테크놀로지에 알면 거의 상상력과 기획력이 10배 커진다. 근데 그렇다고 그거 하려고 공대 들어가서 IoT 따로 배워 인공지능 따로 배워 로봇 따로 배울 법 우리는 우리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잖아요. 쑥쑥쑥 우리가 스마트폰 쓴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자를 다루지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아 내가 뭐 NFT 나중에 사거나 팔거나 발행하거나 뭔가 하고 싶어 이것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면 사업 기회가 무지 많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개발자들이 아무리 빨리 개발해도 이 모든 세계가 설계되는데 2, 3년 걸려 그동안 우리한테는 공부할 기회가 있어. 그래서 그동안 80% 직업이 90% 직업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무직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면서 IP를 가진 개인들이 딱딱딱딱 블록체인 세계에 자리를 잡고 서로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이코노미가 형성되는 게 이제 초입인 거죠. 그 첫 번째가 NFT라서 그 철학에 되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체 보기에는 철학보다는 돈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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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한번 다들 꼭쯤 저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 여기 있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빼내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교수잖아요. 그렇죠. 쉽게 가르치는 걸 안 해본 거예요. 아 전공교육만 해봤구나. 일반인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학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대학의 범위가 전 국민의 범위로 확대된 게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배우기 위해서 다시 대학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학을 갈 수는 없으니 교수님들이 대학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들도 그랬어요. 아니 이게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그들 실생활에서 적응하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지 상상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면 이건 분명히 승산이 있다 했거든요. 근데 이 강좌가 네. 지금 현재 거의 5천명 정도가 듣고 있습니다. 5천명이요? 5천명.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NKY 강좌 최고 인기예요. 1등이고요. 네. 교수님들이 너무 인기가 좋아져서 되게 교수님들은 어떻게 알아요? 일반인이 근데 얼마 전에 블록체인하는 김승주 교수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마스크 썼는데 어머! 김승주 교수님이시죠? 그래갖고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예인 기분을 느껴봤다고요? 책은 그렇게 나온 거죠. 그 강좌가 미리 있었고요. 네. 근데 교수님들이 나중에 퓨를 받으신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한 교수님당 3강 기회밖에 안 잡거든요. 그래서 막 뒤늦게 근데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밥 먹으면서 얘기가 뒤가 더 길어. 그래. 제가 그걸 또 놓치겠습니까? 잘됐네. 그걸 책으로 하시죠. 모아봐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김지경 대표 앞에서 무서워서 뭔 얘기를 못 하겠어. 요만한 것만 잡으면 귀신같이 낚아챈다고. 그래갖고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못다 하신 얘기를 더 보충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나온 게 세븐테크라는 책으로 나왔죠. 보면 이 세븐테크라는 게 인공지능, 블록체인, VR, AR,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메타버스. 요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네. 이 중에 그래도 좀 뭐 다 소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좀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를 일반인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이미 우리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 개념 자체가 이미 메타버스예요. 이걸 메타버스라고 해요. 뭐냐 하면 웹 1.0은 바로 뭐냐 하면 검색만 가능했던 시대 아시죠? 네네. 웹 2.0으로 오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소통할 때 정보도 줬지만 우리는 물건도 주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스토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사람들끼리 모여 플랫폼이 형성됐어요. 그게 이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고 거래하고 이게 메타버스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래할 메타버스는 뭐냐 하면 경험의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에서 공간으로 가게 되고 내용 속성으로 볼 때 달라진 건 거래 방식, 경제, 생태계가 달라져요. 웹 2.0에서는 네이버가 있고 유튜브가 있어요. 중간 권력자가 있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보도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 구독자가 아무리 150만이 넘어도 그들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도 가질 수가 없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유튜브와 고용된 계약관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업직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탈중앙화된 게 아니에요. 중앙화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나마 그래도 이게 다행이지 않아요? 옛날에 MBC, KBS, SBS만 있을 때는 어땠어요? 거기 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방송국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행히 테크가 고마운 일을 많이 해요.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하여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겼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우리는 누구나 유튜버가 돼서 내 개인 방송국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건 중앙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화돼 있는 게 뭐냐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사업자로서의 IP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신분을 뭘로 증명하냐면 내 계정으로 증명하죠. 신분을?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구글 계정으로. 그렇죠. 배민에서는 배민 계정으로.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가 있냐면 내 고유의 가상지갑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 가상지갑이 내 아이디예요. 네. 그렇게 되면 가상지갑을 가진 사람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죠. 그럼 나의 가상지갑이면서 내 아바타가 있으면서 그러면 나를 증명하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인의 경제 탈중앙화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상지갑 때문에 아이디가 바뀌면서 그러면 뭐든지 중앙에서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내가 내 찐팬 천명만 데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춘추전국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네이버 같은 플랫폼 무지 많았는데 다 없어지고 그것만 남았잖아요. 똑같아요. 메타버스도 그런 플랫폼들이 막 생길 거예요. 막 모으려고 그러니까 가상지갑을 가지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를 모으려고 지금부터도 눈에 보이시죠. 스윗의 전쟁 벌어지는 거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찐팬 천명을 가진 IP가 확실한 사람들을 엄청 모셔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나만의 IP로 내 찐팬 커뮤니티를 웹 2.0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에서 천명 이천명 만들고 있는 게 여러분이 준비하실 일이에요. 앞으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아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가 벌어지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지 내 IP 만들어야지 나만의 찐팬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내 커뮤니티를 딱 잡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런 점 커뮤니티들이 엄청나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모여서 엄청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쓰는 돈이 달라지겠죠. 현금을 쓸 리가 없잖아요. 무슨 돈이 가장 적합할 돈이니까 성상에 맡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로 블록체인 저는 블록체인이 가장 인간에 권리와 가까운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생활에 인간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네. 더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더 찾기 위해서 테크가 발전하지 인간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진화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도 KBS, MBC, SBS 밖에 없어. 네. 성애교가 광고하는 화장품은 전국민 사야 돼. 네. 다 똑같은 거 사면은 그럼. 그죠. 그리고 모든 사업기에는 권력가진 자한테만 있어. 네. 중앙화된. 네. 그리고 내가 나를 홍보할 길이 없어갖고 늘 방송국 가서 막 줄 서야 되고 신문사에 그 많은 광고비를 감당하면서 해야 돼. 뭔가 그때도 사람들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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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술이 우리를 개인에게 권리를 나눠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웹 3.0으로 가면요. 젊은이들은 참 좋을 겁니다. 왜요? 어차피 60대는요. 죄송한데 지금 어차피 전국민 1학년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때 다 1학년 다 몰라요. 지금 아 새 게임이니까 다 다 몰라요 이거.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개발자들끼리 만나도 웹 3.0에 전문가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문가들끼리 디스코드에서 토론하면서 서로 어떤 세상인지 서로 야 내가 가진 거 내놓을게 네가 가진 거 내놔 봐 그래서 서로 모양을 만들면서 알아가는 중이에요. 다 아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대요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오늘 없던 게 내일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다 1학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하면 돼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좋은 건 다행히 그들은 네이티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네. 애들은 요새 로블룩스에서 내 아이템 만들었어? 네. 그러면 내가 갠지 개가 낸지 구분이 안 가요. 같은 사람이라고 인지해요. 그래서 개를 잘 입히고 잘 키우고 개가 잘 되면 너무 좋고 이게 일치돼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네. 네. 그래서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어쩌면 아이들은 디지털 트윈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의 나와 그 안에 있는 나가 같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이디가 아니고 그것도 실제 아바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아이디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아이디가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걔 계정이 있고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걔는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이름처럼 내 아이디는 있는 거야. 네. 저는 고기거든요. 고기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애는 자기 아이디를 어 아빠가 만들어 준 것부터 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에셋이 자산화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이버 웹툰으로도 활동하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디지털 에셋을 만들어서 팔아 보기도 하고 디지털 에셋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로블록스 같은 데 가서 자기 아이템을 만들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고 걔가 게임도 만들고 쉽잖아요. 서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아바타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이디 아무거나 막 만들었다 없앴다 이런 세대지만 얘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가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지금 현재 가상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직거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20, 30대는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50, 60대는 못 눌러. 뭘 못 눌러요? 그냥 누르는 게 세상 제일 무서워.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니? 그거 눌러보세요. 그럼 대부분 누르라고 하면 다 없대. 자기 휴대폰은 있는데 꼭 없다고 그러잖아요. 못 찾아갖고 그러니까 50대, 60대만 해도 뭐가 있냐면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50, 60대는 그냥 이렇게 부동산 갖고 있다가 인구 줄어들면 점점 떨어져서 거기 살다 가시면 되고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에서 기회를 잡으면 되고 세상은요 늘 한 바퀴씩 돌미면서 세대 간의 기회를 누구 걸 박탈시키고 누구 걸 주고 해요. 요번에 기회라고 생각해요. 꼭 공부하셔서 기회를 따라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강북 부자들이 강남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고 강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강남 건너가는 사람들은 부자 됐잖아요. 지금 강남의 부자들 중에 디지털로 넘어간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아파트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20년 30년 간격으로 이게 바뀌어요. 왜 뭐 자꾸 20대들이 이번 생 망했어. 아니 안 망했어. 안 망했고 40대 50대 되면 또 풀려.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젊다라는 거 이해도가 높이다라는 거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로 지금부터 풀어 가시면 충분히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 저의 엄마는 예를 들면 이 컵을 찾는 거는 저의 엄마 눈에는 보이고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여기 뭐가 없다. 근데 이 안에서는 내가 더 잘 찾아. 확실히 그 차이가 있어요. 내 양말 그거 어디 있어. 거기 있잖아.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 못 찾지. 난 없어. 그게 있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엄마가 오면 있어.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 안에서 이 세계에서는 엄마 그 버튼 있어. 엄마 눈에는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만큼의 이제 기회가 우리 세대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거 아세요? 세상에 빨리 뺄 때는 격차라 그러잖아요. 네. 틈이 확 벌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과 먼저 간 사람의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이 다 사업기예요. 네. 왜냐? 올라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은 네. 이 격차가 다 사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고 네. 뭔가 새로운 걸 알면 알수록 정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직업이 80%가 사라지고 다행히 90%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90%가 생기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죠. 네. 이번에 왜 새로 생긴 클로바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나온 네. 써보셨어요? 네. 네. 저희 그거 활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저희 유튜브 프로그램. 완전 재밌잖아요. 클로바 더빙. 네. 완전 재밌잖아요. 그거 진짜.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AI가 내 직업 뺏어갔어. 녹취 직업 뺏어갔죠. 옛날에 녹취가 얼마나 큰 직업이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녹음한 거 이걸 주잖아. 그럼 그걸 다 녹취를 풀어. 몇 시간은. 다 녹취를. 기자들도 녹취 푸는 것 때문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일한 거. 근데 지금 5분도 안 돼서 99%? 어?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만약에 이렇게 둘이 녹음을 하면 여기 캐릭터 다르고 제 캐릭터 다르게 그 녹음 파일에 대한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나눠져서. 네. 근데 이게 AI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AI 기술 아니에요? AI 기술인데 잘 봐요. 이걸 막 한 1년 쓰다 보면 원래 그런 거지 누구도 AI 기술이라고 인지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기술이 처음에만 기술이지 나중에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휴대폰 이거 막 카카오택시 타지면서 이거 미친 서비스만 AI 기술이야 이런 거 안다니. 이거 빅데이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요새는 빅데이터와 그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빅데이터 AI 기술은요. 이미 생활 속으로 너무 파고들어서 원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휴대폰 안에 들어가면 빅데이터 AI 기술에 안 들어간 게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테크도 다 사람들 생활 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기업들이. 그래서 인지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원래 로봇이 있고 원래 걔 거기 있었던 거야.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이 요새 테크를 공부하는지 아세요. 근데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해. 근데 세븐테크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그 전복미역국의 할머니의 전복미역국이 디지털 에셋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많이 느꼈어요. 오늘도 카카오에 계시는 분이랑 미팅을 잠깐 오전에 했는데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네요. 근데 벌써 이분은 디지털 이해도가 엄청 높아서 디지털에 사업을 설계하는 데 선수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떤 기술을 갖다 쓰고 그리고 이거는 무료 코딩 사스 기술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대박 저게 없구나. 이 디지털 이해도 리터러시가 저렇게 중요해 앞으로. 그분들 다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을 만나면요. 정말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막 불타올라. 이게 사업을 설계하는 머리가 달라.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정말 공부만이 합니다. 진짜. 매일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좀 미안해요. 나는 나오기만 하면 자꾸 공부하라고 잔소리 해갖고 그거 안 하면 뭐 하시게요. 한 그래. 그거 해야지 뭐. 그러니까 김민경 선생님 제가 오늘부터는 노세요 하면 그거 김민경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해볼까 그렇게? 노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 그만하시고요. 됐고 놀아 놀아 이제. 인생이 이제 뭐 남은 거 즐깁시다. 약간 그거는 그거는 언제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노세요. 네. 네. 아. 우리가 그 디지털 시대를 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초 소양 이 세븐테크로 좀 채워보면 좋겠고요. 네.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디지털이 많이 성장하는 만큼 다시 이런 오프라인도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디지털 다 된 사람들이 이거를 더하는 거지. 이거 없는데 이거만 가지고는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미 너무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디지털로 갈 수 있는데 억지로 오프라인으로 안 갑니다. 갈 거 가고 절대 갈 수 없는 엄청난 오프라인 가치가 있는 게 오프라인에 남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로 가는 게 뭔지 알아야 남아있는 가치를 극대화할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무조건 아니 나 신경 안 써. 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저건 남겠네 하는 게 진짜 남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야를 바꿀 수 있는 세븐테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사랑하는 신사임당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항상 저를 본 때마다 늘 생각한대요. 인생 길다. 서두를 거 없다. 저 나이에도 저 공부하는 거 봐라. 전에 그 얘기 했죠. 죄송스럽게 그건 그냥 한 거고 내가 30대 후반인데 선생님 봐라 지금 50대 후반이야. 야 그 20년도 더 차이 나는데 서두를 거 없다. 20년은 더 해야 된다. 20년 더 해도 괜찮다. 괜찮다.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일찍 쉬려고 그러잖아요. 막 41세에 쉬어야겠다. 근데 여러분 쉬다가 죽어요 일찍.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살아보니까요. 30대는 30대대로 같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60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너무 같이 있고 너무나 좋고요. 인생에 저는 이거를 내 시간과 관계 맺기라고 하거든요. 자기 시간과 관계 맺기에 성공해야 사람이 자존감에서 일어나요. 30대는 30대에 어울리는 시간과 관계 맺기를 하세요. 제가 와봤더니 50대의 시간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애들도 다 크고. 공부하기 딱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관계 맺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귀증하지 않은 시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같이 있으므로 지금 내가 10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나는 큰일 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부자 돼도 10년이 홀락망할 수도 있거든요. 부자라는 게 엄청 유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신사임당이 저를 볼 때마다 맞습니다. 인생 길다. 천천히 가자. 50에도 할 수 있구나를 느낀다는데 여러분도 저를 보고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